세영아. 지금 학교가? 어. 너는? 난 은행에. 몸은 이제 괜찮아? 사장님께 듣긴 했는데. 어. 괜찮아. 그래. 다행이다. 근데 너 지금 은행 가면 사무실은 누가 있어? 최 주임님 계셔. 근데 그건 왜? 아니 그냥 사무실 비는 건가 해서. 아 맞다. 나 레포트 챙긴다는 걸 깜빡했네. 너 먼저 가. 그래. 그럼 다음에 봐. 네. 대상국수입니다. 아 어머니. 어머니? 네. 그날 어머니 말씀대로 수인이 맛있는 거 사주고 했어요. 네 그럼요. 더 잘해줘야죠. 안 그래도 내일 수인이랑 같이 데이트하기로 했어요. 데이트? 둘이 데이트를 하겠다는 거야? 뭐. 뭐 해요? 들어갈 거야? 아니요. 그럼 좀 비켜줄래? 네네. 그렇게 할게요. 언제부터 보고 있었던 거야?